안녕하세요 주영씨 왔어요? 주영씨 지금 출근하는 거예요? 네 아니 지금 몇시에요? 8시 59분이요 왜요? 아니 우리 출근시간이 9시잖아요 1분이나 일찍 왔어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 일찍 와서 업무 준비도 하고 선배들 출근하는 거 안 보여요? 그럼 10분 일찍 퇴근해도 되나요? 혹시 주영씨 일부러 이러는 거야? 네? 아니요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래 부장님 부장님 계속 편하게 살자 컴퓨터